훈련장은 들어가지는데? 저 소모전은 들어가져서 완전 풀로 다 되요. 저 들어와 졌는데요? 어 저는 아예 그냥 Q 자체가 안 돌렸어요. 우타님이랑 하이코아님이랑 하고 있는데? 이 게임에 많이 하는 게 생각보다 이게 대작이라서 게임 진짜 너무 안 돼. 이거 약간 내 문젠가? 저 그냥 밥 먹고 올게요. 아이고야. 이래야. 저도 뭐 장식장 싸우고 시청자분들이랑 좀 이야기하면서 놀다가 좀 쉬어야겠다. 뭐 중간에 잠들 것 같기도 한데. 아이고 팔로우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이걸 또 이렇게 팔로우가? 그럼 일단 나갈까요? 아니면 야 우리 시청자분들 뭐하냐? 잠깐 우리 시청자분들 뭐하냐 지금? 야 저기는 지금 팔로우 뜨고 난리나는데 우리 뭐하냐 지금 우리 시청자 어? 일 안하니? 아 일 안하니? 일? 야 야 야 별풍 안 써도 아니 아니 이것도 아닌데 아 별풍이 아니라 후원이요? 어 후원인가요? 아 스마트 쓰기가 정말 힘드덩 어 테크니컬 때 했던 그 튜토리얼 있잖아요. 그것도 할 수 있네요. 그만하고 싶어. 이제 돌려주겠지? 어 나 왜 안 돌려줘? 아이씨 또 홈런자들아. 하.. 즐겨찾기 하시는 분들은 한 번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들은 두 번 누르세요. 뭡니까? 즐겨찾기 해제하십니까 지금? 매니저님 왜 그래요? 실화합니까? 와 스마트검 갖고 있으면서 1킬을 못했어요. 망했네 나. 저 저 방금 1대3으로 타이탄 다 잡았거든요. . 어? 그거 누구나 하는 거 아닙니까? . 에엥. .